올해 김장철의 배추 가격은 지난해 수준에서 안정세를 보일 것으로 보입니다. 농촌경제연구원은 올해 가을 배추 재배 면적은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이며 이달에 출하될 준고랭지 배추의 밭대기 계약 가격도 6, 7천원 수준으로 지난해와 비슷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달 말이나 11월 초에 한파가 닥칠 경우 뒤늦게 심은 배추가 제대로 자라지 못하기 때문에 김장철 가격이 오르는 지난해와 같은 상황이 반복될 가능성도 예상되고 있습니다.